우린 그걸 미룰 수 없어요. 우린 그걸 계속 미뤘잖아. 우린 계속ấm 난 이걸 너무 오래 미뤄왔어. 왜 할로윈까지 그걸 미뤘어? 내가 사람들을 정떨어지게 할까봐요. 내가 사람들을 정떨어? 그게 날 싫어하게 만들 순 없어. It hasn't put me off. It hasn't put me off. 그게 입맛을 떨어지게 만들라. It puts me off my meal. It puts me off my meal. 그건 사는 걸 정떨어지게 하는 방법이네요. It's a way of putting off lif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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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정말 별로네. 오이 보이, it's off putt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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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정말 별로야, 아니 내가 더 별로야. I'm more off putting. 정확히 몇 개 정도 들리시나요? 다섯 개 이상 안 들리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. 다섯 개 이상 들리신다면 마무리로 한 번 더 듣고 따라해보세요. 다섯 개 이상 안 들리시나요? Put off. Board에 TIM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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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